평창 정선 국회의원 염동열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부군수 정태균님께서 자리에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3회 정선통강 할미꽃축제 주최를 하신 정선읍장 안석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얻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네이빈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강 할미꽃축제 추진위원회 회장 최완순님의 개선언과 개사가 있겠습니다. 제13회 동강 할미꽃축제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상을 뒤로 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네이빈 여러분께 우선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동강의 비경이 푸르른 강추를 따라 녹색학년으로 물들어가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제13회 동강 할미꽃축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인 동강 할미꽃축제는 동강 할미꽃의 희귀성을 세상에 알리고 영구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귀람리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동강 할미꽃은 일반 할미꽃과 달리 귀한 절벽에 자생하는 강한 생명을 가진 천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은 축복받은 지혈에가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식물, 애호가와 야생화 동호인들이 동강 할미꽃 자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성국미를 영상시키고 있어 2008년 6월 정성군 상진하는 분화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식물을 영구 보존하고자 귀람리 주민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은 금번 제13회 동강 할미꽃 축제 준비를 이왕해 애써주신 정성군청, 정성읍사무소 후원해주신 모든 단체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주신 귀람리 주민 모듬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강 할미꽃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귀람리 주민분들과 최완순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 영월 정선에 이 동강을 이울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동강 따라 천리길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서 3년 전 예산을 따서 아마 올해 정치팀 선생님 올해의 광고기죠. 올해의 광고기인가요? 동강 따라 천리길. 그 60억을 제가 확보해서 다리를 이어서 동강에서 천리길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동강에 갖고 있는 비경을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세계 여러 곳에 아름다운 비경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동강의 아름다움은 저는 세계 내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기업님 주민들께서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소중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더 많은 군민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강을 보고 동강에 와서 어릴 적 마음에 갖고 있는 우리들의 꽃인 할인꽃도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도 밑에 가서 축제연장님과 한번 의견 나누고 우리 장국 선생님과 의견 나눠서 이 축제가 좀 더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축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이 축제가 더 큰 축제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부 군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군의의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꼭 통과할 안건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군수님의 인사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충분히 지나 3월의 끝자락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화인 동강할미꽃이 자생하는 절정의 동강변에서 제13회 정선동강할미꽃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완순 동강할미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열 동강할미꽃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연동열 국회의원님 또 장적수 도의원님 전영록 이장협의회장님 김성룡 지부장님 또 안석균 정선옥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복한 순간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문화예술인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정선동강할미꽃축제는 동강할미꽃의 희귀성과 그 생장환경의 신비함을 널리 알리기에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동강할미꽃은 정선이 자랑하는 한국의 특산종이자 희귀종으로 1997년 처음 알려져 2008년 우리군의 군화로 지정되었으며 아름다운 동강의 느긋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동강할미꽃은 자연의 복귀함과 강인한 생명령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근래 무분별한 채취와 일부 사진작의 연출을 위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동강할미꽃 보존연연구협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열심히 보존활동을 노력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꽃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동강의 비양글벽에서 하늘을 동경하며 피어나는 동강할미꽃은 첩첩산 중 첩박한 지역에서 삶의 고단함을 아리랑으로 승화시킨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 멀리 퍼져나가 생명령의 신비압을 널리 알리는 동강할미꽃을 보며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제13회 동강할미꽃 출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강할미꽃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고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3월 마무리 잘하시고 4월에는 더욱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